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수업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바로 수업 시작할게요.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 발음이나 소리내는 걸 떠나서 문장 구조에 집중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영어와 한국어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 영어는 나로부터 시작이 돼서 밖으로 나아가는 흐름을 갖고 있다면 밖으로 나아가서 나의 동작들이, 나의 상태들이 세상에 닿는 느낌이라면 한국어는 나와 대상을 정해놓고 그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언어의 어떤 흐름을 갖고 있어요. 쉬운 예를 들자면 한국어로 나는 피자를 먹었다. 그러면 나와 피자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을 하는 거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 그러면 아버지와 방 사이에 일어난 일을 설명을 해주는 거죠.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 머릿속에 카메라맨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카메라맨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할 때는 아버지를 비추고 그 다음에 뭐를 비출까요? 한국어 같으면 방을 비추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다리가 움직이는 들어가는 동작을 비추겠죠. 영어 카메라맨이 있으면 먼저 비출게 아버지를 비추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다리가 들어가는 동작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방을 비출 거예요. My father entered the room.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니까요. 영어와 한국어를 두 개 다 잘 하려면 이 머릿속에서 카메라맨이 이렇게 비추는 대상들의 순서가 빠르게 전환될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해요. 자 첫 번째 다시 리캡 복습해 볼게요. 영어는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밖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흐름이라면 한국어는 나와 어떤 대상의 두 대상의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큰 차이는 뭐냐면 한국어에는요. 너무너무 편리한 기능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조사라고 불러요. 조사는 우리말의 읊는 이가 읊을 도 이런 것들이 조사죠. 그래서 위치가 변해도 조사가 있으면 뜻이 전달이 돼요. 철수가 피자를 먹었다도 되고 피자를 철수가 먹었다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나 이상하게도 영어에는 조사가 없어요. 조사가 없다면 조사가 없다면 도대체 조사를 대신하는 기능이 뭘까? 그게 뭘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나라 대통령을 알아요. 저도 얼굴을 딱 보고 어느 나라 대통령이구나 알아요. 그런데 그 대통령 옆에 한 여자분이 서 있어요. 중년 여성 정도 되고 옷을 우아하게 입고 공식 석상에서 대통령 옆에서 대통령이 손을 딱 잡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알죠? 그 여자가 누군지 모른다고 해도 그 여자가 서 있는 위치를 보고 아 영부인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잖아요. 그런 거 유사해요. 조사는 마치 네임택 같아요. 저 사람은 부장님, 과장님, 팀장님 네임택을 이렇게 붙여주는 것과 같은데 네임택이 없을 때 저 사람이 부사장님인지 이사님인지 어떻게 알까요? 회장님 옆에 앉은 순서를 보면 아는 거죠. 영어가 꼭 그래요. 그래서 영어는 한국어에 있는 그 조사, 그 엄청 편리한 그거 없는 것 대신에 무엇으로 그 단어들이 문장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를 아냐면 바로 위치를 통해서요. 위치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한국어에는 조사가 있지만 영어에는 무엇이 조사의 기능을 대신한다고요? 위치가 그 기능을 대신하기 때문에 위치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영어는 특히 그 구조가 정말 중요해요. 제가 그림 하나 쉐어해 볼게요. 네 여기 지금 보이시죠? 네 그래서 한국어에는 조사가 있어서 위치가 변해도 괜찮지만 영어는 조사가 이런 조사가 없어서 위치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는 것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이제 여기 영수가 피자를 먹었어. 그럼 영어식 사고를 하려면 먼저 여기 있는 조사들을 지우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영수, 피자, 먹었어를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나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영수에서 시작돼서 나의 동작, 먹었어, 그 다음에 그 피자라는 대상으로 말의 순서가 그렇게 옮겨지죠. 머릿속에 있는 카메라맨이 영수를 비추고 왕왕왕 먹는 모습을 비추고 피자를 비추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 한번 볼까요? 영수가 전화기를 샀어. 그러면 조사를 다 지워요. 영수 전화기 샀어. 그런데 비추는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요? 영수 샀어 전화기. 영수 bought his phone.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영수가 케이크를 만들었어. 가을 빼고 영수 케이크 만들었어. 나로부터 나가는 동작 영수 만들었어. 케이크. 영수 made a cake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전화기인데 그냥 폰 안하고 왜 his phone 해요? 영어는 역사적으로 무역을 하는데 많이 사용됐던 언어라서 시간에 예민하고 또 몇 개 수량에 예민하고 소유에 예민해요. 이 전화기가 내 전화기인지 남의 전화기인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어떠한 전화기를 샀는지 그런 거를 은근히 밝혀주기를 좋아하거든요. 자연스럽게 맥락상 그 전화기 산 게 영수 자신을 위한 거라면 he's phone이라고 말해줘야 되고요. 케이크도 하나 구웠나 두 개 구웠나 이런 거를 밝혀줘야 돼요. 그래서 made a cake. 어가 들어가게 되죠. 이러한 쉬운 구조부터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영어 책을 읽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문장의 구조가 이런 거예요. 누가 했어 뭘. 이거를 현지형으로 바꾼다면 누가 뭐 해 뭘 되겠죠. 해 뭘. 그런데 이 문장 구조를 익힐 때 손 동작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많은 ESL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개발을 한 건데요. 손 동작을 같이 할 때 우리의 몸이 우리의 근육이 근육이 우리의 두뇌와 근육이 동시에 다 기억을 하거든요. 저를 한번 따라해서 해봐 주세요. 이게 누가예요. 누가 했어 뭘. 누가 했어 뭘. 누가 했어 뭘. 누가 했어 뭘. 첸트처럼 해보는 거예요. 제가 영어로만 ESL을 해야 될 때는 Who did what. Who did what. Who did what. 이렇게 해요. 한국 분하고 분들하고 할 때는 누가 했어 뭘. 누가 했어 뭘. 누가 했어 뭘. 물론 이거를 주어, 동사, 목적으로도 말할 수 있지만 그 개념조차 파악하기에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것이 뭐 입시나 어떤 공부를 위한 영어가 아니라 내가 지금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영어를 빨리 말하기와 읽기와 쓰기와 내 생활을 위한 영어를 배우는 거라면 누가 했어 뭘. 누가 해 뭘. 이렇게 시작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Who does what. 누가 했어 뭘. 이 손동자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면 많은 문장들이 정말 이 순서, 이 틀을 갖고 있어요.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영수 ate pizza, 영수 bought a phone, 영수 made a cake.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러한 쉬운 책들을 읽어가시면서 이러한 구조가 나오면 손으로 같이 누가 했어 뭘. 이 손동작을 해가면서 읽잖아요. 그러면 그 문장이 기억에도 잘 남고 그리고 이런 문장 구조가 더 몸으로 그러니까 영어는 사실 지식, 머리에 담는 지식이 아니라 몸으로 익혀야 되는 지식이잖아요. 자전거를 타고 수영을 하듯이 이 손동작, 첸트처럼 하는 거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 한번 읽어보세요. 자 누가 했어 뭘. 누가 했어 뭘. 누가 했어 뭘. 누가 했어 뭘. 이거 한 다음에 Who did what. Who did what.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부가적인 정보들을 붙여주면 돼요. 어떤 정보들이 주로 가냐면 어디서 어떻게 언제 왜. 어디서 어떻게 언제 왜. 이것도 그 손동작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어디서는 이렇게 어떤 네모, 스퀘어를 그려보는 거예요. where, 어떻게는 스퀘어를 저는 그려봐요. 이렇게 그려보고 언제는 시계를 가르치는 것처럼 언제, 언제, 그 다음에 마지막은 왜, 혹은 무엇을 위해서는 왜, 무엇을 위해. 이런 손동작이 있거든요. 영어로 하면 where, how, when, why, or for what.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순서를 한번 첸트처럼 저랑 손동작으로 해보실게요. 누가 했어 뭘, 누가 했어 뭘, 누가 했어 뭘, 어디서, 어떻게, 언제, 왜, 어디서, 어떻게, 언제, 왜.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영어로도 한번 해볼까요? who did what, who did what, who did what, who did what, where, how, when, why. 너무 잘하셨어요. 제가 화면 공유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말을 늘려가시면 돼요. john ate pizza. john 먹었어, john 먹었어, 피자, 어디서, at kongnam, 어떻게, quickly, 언제, last night, 왜, for her birthday. 이렇게 말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보통 문장에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왜 이거를 한꺼번에 다 쓰는 문장은 거의 없어요. 하나하나 두 개, 많아야 세 개를 쓰죠. 그럼 순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서, 어떻게, 언제, 왜 꼭 이 순서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통 길어지는 게 뒤로 빠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어디서, 어떻게, 언제, 왜가 문장 앞으로 갈 수도 있고요. 이런 거는 부가적으로 꾸며주고 설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와도 되고, 뒤에 와도 되고, 순서가 바뀌어도 되고 좀 길어지는 것이 뒤로 간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편의를 위해서 어디서, 어떻게, 언제, 왜 이 순서로 그냥 제가 표시를 해놨을 뿐이에요. 그러면 다음 문장 같이 볼까요? John bought a phone. 폰을 하나 샀어. 어디서? At 강남. 어떻게? Quickly. Or credit card. 신용카드로. 언제? Last night. Or yesterday. 왜? For her birthday. 그래도 말이 되죠? 그 다음 해볼까요? John made a cake. 어디서? At 강남. Or at his school. 어떻게? Quickly. Or beautifully. 정말 예쁘게 만들어서 그렇게 말해도 될 거예요. 언제? Last night. 왜? For her birthday.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예. 조금 이거는 쉬운 문장이고 조금 변화를 줘볼게요. 첫 번째 문장은 나 참석했어. 미팅. 어디에서? 학교에서. 나 학교에서 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런 문장이죠. 누가 했어? 뭘? 어디서? 이 순서를 따르게 돼요. I attended a meeting at school. 다음 문장 해볼게요. 그녀가 우리 말에는 그 애기, 애기 대답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영어로는 answer 안에 애기 답하다가 다 들어가 있어요. She answered him. She answered him. 어떻게 해요? Quickly. 언제? Last night.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고요. He, he picked up the kids. Last night. At school. 어젯밤에 학교에서 그 아이들을 픽업했어요. 이런 말이 되는데 누가 했어? 그가 했어? picked up. 아이들을 학교에서 데리고 오는 거죠. The kids. 그 아이들을 어디서? At school. Last night. 부가적인 설명을 뒤에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들은 남들과 잘 지내. 이제 조사를 빼고 말하면 그들 잘 지냈다. 남들. 학교에서. 이런 문장을 말하면 they go along with others at school.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어떠세요? 이 손동작 누가 했어 뭘? 누가 했어 뭘? 누가 했어 뭘? 어디서? 어떻게? 언제? 왜? 이거를 기억해두면 reading에 있어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제가 틀을 알고 패턴을 알고 딱 볼 때 이런 패턴이구나를 알면 독해 속도도 빨라지고 리스닝할 때도 뭔가 준비가 되어서 그 사람이 하려는 말을 들으려는 게 마치 공을 받을 때 장갑 없이 맨손으로 가만히 서 있으면 공 하나나 두 개 받기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커다란 장갑을 끼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문장의 구조를 알고 있는 게 그런 장갑을 끼고 있는 것과 같아요. 걸려 들어오는 게 많겠죠. wonder 이라는 책이 있는데 미국에서 초등학생들이 읽는 책이거든요. 쉽고 또 일상에서 쓸 수 있는 문장이 많아서 저희 책에서 나오는 문장들을 이 틀에 맞는 문장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1장, 2장에서 나온 문장들인데 저랑 손동작 하시면서 who did what 아니면 who does what 여기 나오는 거는 주로 does네요. 그래서 누가 해 뭘로 할게요. 누가 해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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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패턴으로 해볼게요. I do ordinary things 여기 오는 lowercase 해야 돼요. 제가 타이프에 이거는 줄게요. 자 손동작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I do ordinary things I eat ice cream I ride my bike I play ball I have an Xbox Mom homeschools me 홈스쿨이라는 것을 동사로 써서 엄마가 나를 학교를 안 보내고 엄마가 집에서 나를 가르쳤다라는 말을 Mom homeschools me 라고 그냥 말하시면 되고요. She draws really great fairies and mermaids 여기서 really great fairies and mermaids 말은 길어지지만 really great이 그냥 꾸며주는 말일 뿐이에요. 그리고 머리 이렇게 두 개 세 개 네 개 나갈 수도 있죠. 다시 한번 같이 해볼까요? I do ordinary things I eat ice cream I ride my bike I play ball I have an Xbox Mom homeschools me She draws really great fairies and mermaids 누가 해 뭘 누가 해 뭘 누가 해 뭘 이 패턴이었고요. 그 다음은 조금 더 부가적인 정보가 더 붙어있는 같은 패턴인데 그런 걸 그 문장들을 골라봤어요. Some kids made some noise in the playground one time. 이렇게 보시면 누가 했어 뭘 어디서 언제 이 패턴을 갖고 있죠. 누가 했어 뭘 어디서 언제 그쵸? 네 개 다 쓴 문장은 별로 없어요. 하나 하나 두 개 이렇게 쓰죠. Some kids made some noises in the playground one time. 다음 문장 볼까요? 여기서 she는 그 애기의 누나를 말하는데 She started yelling 소리치기를 시작했다. 우리말로는 그렇게 되죠. She started yelling She started yelling at the kids 여기서 어디서라고 할 때는 장소뿐만 아니라 사람이나 어떤 생각이나 그런 어떤 대상까지 다 포함이 돼요. I start fifth grade next week. 나는 다음 주에 5학년을 시작합니다. 라는 건데요. I start fifth grade next week. 시간을 가르치니까요. 이거는 과거형이 아니고 앞으로 시작하는 건데 현재형을 썼어요. I've had three surgeries every year. 나는 매년에 두세 개의 surgery를 한다라고 본문에 되어 있었어요. 가져왔대요. 매년 세 개 정도의 surgery를 가져와 하고 받아왔다라는 뜻이죠. 이것도 그냥 진짜 같은 패턴일 뿐이에요. I've had three surgeries every year. 그 다음도 똑같죠. I have a few good friends now. We've known each other since we were babies. Since we were babies. 길어졌지만 이것도 시간에 대한 거죠. 그래서 since we were babies. 우리가 아길 때부터 우리는 서로를 알아왔다. We've known each other since we were babies. Zag and Alex always embodied me to their birthday parties when we were little. 이것도 문장은 길어지지만 결국에는 다 같은 패턴이에요. Zag과 Alex가 항상 초대했다. 나 어디로? 그들의 생일 파티로. 언제? 내가 우리가 어릴 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장이나 John, A, P, John 사실 같은 구조로 보이셔야 돼요. 이 구조로 연습을 하면 단어 하나하나 보이는 게 아니라 chunk, chunk, chunk. 이렇게 큰 단위 단위로 보여서 리딩이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쉬운 책부터 보면서 먼저 이런 구조를 가진 문장부터 찾아서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여기 나온 이 페이지의 문장 빠르게 저랑 다시 한번 반복해 볼게요. son kids made some noises in the playground one time. She started yelling at the kids. I start 5th grade next week. I've had three surgeries every year. I have a few good friends now. We've known each other since we're babies. Zach and Alex always invited me to their birthday parties when we were little. 네, 거의 마칠 시간이 다 돼가는데 이 문장들을 한국에서 문법책에서 삼형식이라고 불러요. 삼형식, 미국 문법책에서는 그런 형식 얘기는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한국어를 모국어로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이것이 삼형식이다, 사형식이다, 오형식이다, 이영식, 일형식이라고 아는 것은 참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삼형식부터 공부를 하냐면 이 삼형식은 사형식, 오형식의 바탕이 돼요. 그리고 사형식, 오형식도 결국에는 그 삼형식의 약간 변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형식은 무엇이냐면 이 뭘의 부분이 그냥 빠진 거예요. 뭘의 부분이 누가 했어 뭘 할 때 그냥 누가 했어 로도 문장이 완성이 되는 그런 것들이 일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삼형식을 알고 나면 일형식은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요. 이 형식이 굉장히 독특한 문장의 구조인데 그건 또 다음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주어, 목적어, 수러, 삼형식, 이영식 이런 어려운 문법 용어들은 당장에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쉬운 문장을 쉬운 문장들부터 누가 했어 뭘 이런 쉬운 단어로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